아이고 인트로를 이렇게 찍어도 돼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꿀젤리 라이스페이퍼 떡볶이 접어먹는 김밥 UFO버거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출발합니다 제이제이티비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이제이의 도외먹 진짜 오랜만에 도외먹을 촬영하는 것 같아요 도외먹을 계속하면서 왠가다 분들이 드셨던 음식은 여태까지 다 먹었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도외먹이 올라오는 주기가 몇 달에 한 번씩 올라오게 되지 않을까 도외먹을 안 찍는 동안 많은 음식들이 유행을 했었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네 가지를 오늘 이렇게 선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라이스페이퍼 떡볶이 한 달 전에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흐름을 타서 유명한 음식이 됐었죠 일반적인 떡볶이는 쌀떡이나 뒷떡이나 그런 걸로 만드는 거에 반해서 라이스페이퍼 떡볶이는 이름 그대로 라이스페이퍼 그 월남쌈 쌀 때 쓰는 그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냥 먹으면 맛없어 요거를 갖다가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물을 뿌린 다음에 물을 스미게 만들어요 그러면 흐물흐물해지고 끈적끈적해지거든요 똘똘똘똘똘똘똘 말아서 썰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떡볶이에 떡 대신 들어가는 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아무튼 라이스페이퍼 안에다가 치즈를 넣고 돌돌돌돌 말아서 치즈떡까지 만듭니다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후추도 넣고 이것저것 자기가 넣고 싶은 대로 치안거 때려놓은 다음에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이게 떡이 한 번 말면은 한 세 개 정도 나온단 말이야? 만드는 데 한 3, 4분 이상 걸려 세 개 만드는데 그럴 거면 떡 하나 사먹지 막 이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굳이 라이스페이퍼를 가지고 그리고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어야 내가 만드는 떡이 후련했냐? 맛있으면 장땡이니까 짠 짠 짠 짠 라이스페이퍼로 만든 떡이에요 어떤 느낌일지 진짜 맛있다 라이스페이퍼에다가 물을 뿌리고 이렇게 많은데 시간이 든 게 아깝지 않을 정도의 환상적인 맛이다 뚝뚝 끊어지는 밀떡의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당연하죠 쌀이니까 쌀 종이 쌀로 만든 종이 그런데 일반적인 쌀떡으로 만든 떡볶이를 씹을 때보다 훨씬 찰지고 단단해요 떡볶이의 전반적인 맛이 다를 거는 없어요 똑같은 떡볶이야 양념도 그냥 잘했어 내가 했으니까 이 떡의 식감이 단단함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입안에서 좀 더 오래 씹게 되고 오래 맛을 음미하게 되는 그리고 식감이 굉장히 좋은 느낌이에요 이게 사실 난 제일 궁금해 체다 치즈가 들어있는 라이스페이퍼 떡볶이 쫄깃쫄깃하고 단단한 라이스페이퍼의 떡 안에 체다 치즈가 고소하게 살짝 흐물흐물하게 고소한 맛이 같이 전해지는데 치즈의 고소한 맛에다가 떡볶이에 양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맛있는 조합 아닙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도 나요 쌀떡의 느낌보다는 분모자 당면인데 분모자 당면보다 살짝 더 단단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비슷한 맛이라고 느껴질 거예요 중국장면을 한 입 가득 넣고 씹을 때 대신에 미끄러움이 빠졌어 라이스페이퍼를 많은 과정에서 살짝의 스트레스가 오긴 하지만 먹으면서 풀리게 될 맛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음식입니다 UFO 버거 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 버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모습이 엄청난 조회수를 최근에 기록을 했었죠 저도 보고선 궁금했어요 아니 햄버거가 속재료들이 안 보이고 그냥 다 가려놨어? 근데 그게 뭔가 다른 맛이 나긴 할까? 색다른 느낌이 있을까? 짜자잔 뭔가 햄버거의 느낌이다 라기보다는 호두과자를 커다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찌부시켜서 눌러놓으면 이런 모양이 나겠다 근데 또 묵직해요 여러 가지 맛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광양 불고기 버거 맛 유학생 치즈 버거 맛 미크 버거 맛 궁금한 거 세 가지를 주문을 해봤습니다 UFO 미확인 비왕볼채 이게 빵과 빵 사이가 눌리면서 UFO의 날개 모양처럼 형성을 해놨는데요 과연 맛도 좋을지 맛있다 맛이 특별하다 싶은 거는 없어요 불고기 패티 대신에 진짜 불고기가 이렇게 조각조각 잘게 잘게 다짐육으로 돼가지고 음 맛있어 거기에 양념이 되어 있고 피클에다 양상추에다가 치즈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도 손에 소스가 묻어날 일이 없다 다만 요 겉에 쪽은 이렇게 뜯어 먹으면 와플을 먹는 느낌이 나는데 또 요쪽 부분은 꽤나 빵의 층이 두껍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또 햄버거야 되게 맛있는 불고기 버거 달짝지근하면서 근데 짜진 않아 단맛이 더 강해요 자 다른 버거들도 한번 요거는 유학생 치즈 버거입니다 고기 패티가 함박스테이크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치즈 들어가 있고 양파볶은 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미쿡버건데 유학생 치즈버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요기에는 아 토마토가 한 장이 더 들어가 있다 유학생 치즈버거부터 이 단면만 보고 함박스테이크 느낌인 줄 알았는데 고기향이 가득 나는 거친 식감이 함께 느껴지는 고기 패티예요 그냥 맛이 치즈랑 고기랑 같이 씹으면서 살짝은 느끼함이 있는데 고기를 할라피니로 좋아하는 맛이야 자 그리고 이 미쿡버거도 한번 아 맛있다 굳이 비슷한 맛을 찾자면은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에서 단맛이 빠지고 패티가 좀 더 두꺼워졌어요 구두과자 탁구야키 처럼 생겨가지고 안에는 버거의 내용물이 튼실하게 들어있고 맛도 괜찮고 손에 묻지 않아서 편리함까지 챙기는 신박한 아이디어 버거였다 오늘의 세 번째 음식은 접어먹는 김밥 재료부터 갖고 오겠습니다 접어먹는 김밥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먹기가 상당히 간편하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간편한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에 많이 들어갈 만한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참치 마요네즈 스팸 구워온 거 아 스팸이 아니고 사실 리체비입니다 치즈 김치도 볶았고요 계란 단무지보다는 이게 얇기 때문에 쌍무도 준비했고요 맛살 겐니 밥에도 양념을 살짝 해왔습니다 만들어 먹기 쉽다잖아요 이거 만드는데 이미 지쳤어 촥촥촥 세 번 접어서 만드는 김밥이기 때문에 김을 그대로 만들면 안 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잘라주래요 김을 놓고 나는 탄수화물 중독자니까 아니 이게 마지막 부분이 될 거거든요 첫 부분에 밥이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김밥을 딱딱딱 접었을 때 내용물이 해체가 되어버리는 밥알이 접착제 역할을 해줄 만한 위치에다가 깔아놓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서 먹어볼 김밥은 뭘로 할까 재료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참치 마요네즈 김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챔을 곁들인 참치 마요네즈에 깻잎이 빠지면 섭하지 마요네즈를 듬뿍 쳐놓은 참치를 딱딱 리챔을 여기다가 딱딱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 이제 조금 느끼할 수 있으니까 쌈무 이렇게 접기만 하면은 김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잘라놨잖아요 여기를 들어서 이렇게 접어줘요 딱딱 더 깔끔하게 딱딱딱 이렇게 한 번 접고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접어먹는 김밥 완성 짜란 맛있지 뭐 리챔 들어갔죠 참치 마요네즈 들어갔죠 깻잎 들어갔죠 밥 들어갔죠 어떻게 맛이 없어 그런데 이 접어먹는 김밥에 밥의 양을 많이 해서 접어드시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눌렀을 때 모양이 안 잡히니까 밥의 양이 적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본연의 맛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김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접어먹는 게 착착착 간편해서 접어서 바로 먹고 접어서 바로 먹고 동그란 김밥도 말아서 바로 먹고 말아서 바로 먹고 하면 아무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을 깔아주고요 치즈를 딱 한 장으로는 뭔가 조금 아쉬워 두 장 딱 깻잎을 한 장 올리고 김치볶음 햄이 빠져서는 안 되죠 접고 이렇게 해서 삐져나온 거 먹고 다음 거는 살짝 노말하게 가보자 밥 가고요 계란 지단 두 장 단무지 대신에 쌈무 아 개맛살 참치 마요네즈냐 햄이냐 그것이 온 채로 다 둘 다 넣어 깻잎 위에다가 참치 마요네즈 딱 올리고 햄은 한 장만 딱 올리고 두 개 완성 그런데 만들기가 생각보다 쉬우니까 가족끼리 가운데다가 김밥 재료 다 때려놓고 각자 김 한 장씩 가져가서 접시 위에서 딱딱딱 싸먹고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설거지도 힘들 것 같지만 주부님들 화이팅! 난 설거지 언제 하냐 저거 하나만 더 싸자 프리스타일 나는 밥이 제일 좋아하는데 탄수화물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쵸이? 이렇게 김밥 세 개를 접어봤습니다 볶음 김치랑 치즈 놓던 김밥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볶음 김치에다가 햄에다가 계란이랑 밥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맛이 없냐고요 만드는 게 재밌는 것 뿐이지 맛은 솔직히 일반적인 김밥이랑 다르지 않아요 다만 밥의 향이 적은 거 빼고 분식집에서 먹는 김밥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식집 하니까 이건 없으면 안 되겠다 국물떡볶이로 만들기 잘했어 아까 라이스페이퍼로 만든 떡을 다 집어먹어서 떡이 없어요 홍철 없는 홍철팀인데 홍철 대신 김밥이 있죠 김밥에다가 양념을 뿌려 어묵 위에다가 딱 올려갖고 김밥을 만든 채로 랩을 씌워가지고 압축을 시킨 다음에 칼로 썰면 깔끔하게 잘린대요 저처럼 이렇게 썰면 좀 지저분하게 자르는 방법인데 맛은 똑같습니다 오랜만에 먹방이라 그런지 너무 맛있네 밥 많은 거 그래 밥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 목이 살짝 막히고 그때 국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 딱 먹었을 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느낌이 난다고 너무 맛있네요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꿀젤리 요즘 유튜브에서 아주아주 핫한 그녀석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도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리지널스러워 보이는 레시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꿀마늘 냄비에다 놓고 약불로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색깔이 어느 정도 진해지게끔 끓인 다음에 얼음물에다가 끓이던 꿀을 넣어보니까 말랑말랑하게 손에 달라보지도 않고 쫀쫀하게 잘 뭉쳐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식혀가지고 그거를 빈 페트병에다 옮겨가지고 냉장고에다가 한 2시간 이상 뒀습니다 꿀맛이겠죠? 그렇죠 꿀맛이겠죠? 꿀을 냄비에다 놓고 끓여가지고 수분을 날려가지고 식감이나 질감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요녀석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만들다가 양이 부족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서 보관을 해놨어요 다들 이 젤리를 꼭 페트병 안에다가 넣어서 먹더라구요 뒤집어도 밑으로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썸네일로 많이 보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위로 뿅 하고 나오던데 다들 이거 힘이 꽤나 들어가건데? 요게 주둥이가 겁나 딴딴해 제발 나와라요 나와이씨 나온다 나와라 이제 나온다 만드실 때 잘 구겨지는 페트병 있죠? 그런 걸로 하세요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들렸어 힘들게 쥐어짜가지고 이만큼 나왔어요 꿀맛이네 어우 꿀맛이야 와 근데 신기한 게 액체 느낌이 아니고 사탕, 젤리 뭐 이런 걸 먹는 비스무리한 느낌이 나긴 한데 근데 맛은 꿀맛이야 자 요녀석도 한번 자 갑시다 너무 꽉 채운 게 이게 잘못한 거 같은데 지금 자식이 누가 얘기나 보자고 못 짤 거 같지? 응? 나온다 잘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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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많이 나왔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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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말이 안 나오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그 쫀득쫀득한 젤리의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좀 엿 같은 느낌에 가깝긴 한데 이 넣어 엿 있죠 단단할 때 먹는 게 아니고 녹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쭉 늘어나잖아. 그거를 먹는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 그것보다는 고급진 맛이 나죠. 얘는 꿀로만 만들었으니까 설탕물하고 비교할 뿐이야. 그거는 꿀 맛인 거고 얘는 꿀인 거고 꿀맛이에요. 여러분들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했다고 사탕 같은 거 이렇게 한 주먹 주시잖아. 근데 그 사탕이 냉장고에 안 넣어놨던 그냥 자기 자리에다 서랍에다 넣어놨던 사탕이야. 근데 학교가 더워. 그래갖고 사탕이 많이 녹았어. 그래갖고 다 녹은 사탕 그거 껍질에 다 달라붙어 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 끈적끈적 하잖아요 사탕이. 이에도 막 눌러붙고 근데 또 계속해서 그걸 빨아먹다 보면 안에 안 녹아있는 단단한 조그만 사탕이 나오잖아. 그 전에 그 겉에 녹은 거를 다 녹여서 입안에 끈적거리는 상태로 먹는 그런 느낌도 나고. 이거 너무 길었나? 미안해. 이 고생을 해서 만들어서 먹을 정도로 맛있진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꿀만으로 입안에 들어갔을 때 씹히는 맛을 만들어냈어. 그거 신기한 거 하나? 끝. 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온 제이제이의 도에먹에서 최근 들어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했던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고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도에먹을 요약하자면은 마지막 꿀만 아니었어도. 아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 입안이 그냥 얼얼해가지고 막 이런. 아무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그러나 어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